자 우리 뒤에서 보시는 분들 두 발자국 앞으로 조금씩만 더 가까이 다가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,6,7, 손 뻗어서 시작! 시작! 넷, 체! 넷, 체! 넷, 체! 제가 표정 똑같이 따라해볼까? 이런 것을 제가 즐기시면 됩니다 본인이요 본인 본인 표정에 이러셨어요 박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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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자 가봅시다 자 여러분 박수는 이렇게 자 우리 오른쪽 박수 어떻게 준다고요? 자 이번엔 앞에 박수 한번 당장 지쳐볼게요 잘한다 잘한다 좋다 5,6,7, 내 총에 찔리 허름지리니까 넋이 앞뒤가 이랬다 저랬다 자 여러분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오케이 다시 나가 1,2 1,2,3, 레츠 고 1,2,3, 레츠 고 1,2,3, 레츠 고 여러분 같이 불러주셔야 돼요 뭐라고요? 1,2,3, 레츠 고 1,2,3, 레츠 고 1,2,3, 레츠 고 1,2,3, 레츠 고 자 우리 친구들 박수 어떻게 준다고요? 2,3, 레츠 고 1,2,3, 레츠 고 2,3, 레츠 고 2,3, 레츠 고 2,3, 레츠 고 2,3, 레츠 고 자 우리 뒤에 계신 분 박수 어떻게? 잘하신다 자, 가볼게요. 1, 2, 3 내 총에 찔린나 봐 허를 찌르니까 넋이 앞뒤가 이랬다 저랬다 자, 한 번 더 집중해 볼까요? 허를 찌르니까 넋이 나 봐 1, 2, 3 1, 2, 3 뭐라 불러? 난 몰라 분명히 느껴져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자, 볼방에 여러 개, 그렇게 여러 개 자, 여러분 준비되셨다면 정방이 안전봤자 1, 2, 3 1, 2, 3 1, 2, 3 1, 2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자, 집에 가셔가지고 돼지 고기 산적 남은 거여다 꼭 국물에 밥 비벼드시면 좋겠구요 우리 어린이 친구에게는 동그략댕맞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어떻게? 요렇게 1, 2, 3 2, 3 1, 2 1, 2 감사합니다.